고교생에게 까맣게 변한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가게가 결국 퇴출당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썩은 대게 논란은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등학생 아들이 사온 대게라며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색 얼룩이 있는 절단대게 다리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요리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인 아들이 친구와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대게 다리를 사왔는데 대게 다리에 곰팡이 같은 얼룩이 곳곳에 있고 비린내가 진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상인은 처음에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해 놓은 것을 그대로 팔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징계의 과정에서 얼음을 넣지 않아서 고객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 상품이 변질한 것 같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량진 수산시장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손님이 끊길까 우려에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10일 수협 도량진 수산은 상인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상인의 자리를 회수하기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수협 도량진 수산 측은 논란이 된 대게가 상한 것인지 흑변 현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판매자가 제출한 판매확인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자리 회수 조치 이유를 두고 변질한 수산물을 판매해 시장 이미지와 질서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은 수협 도량진 수산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게가 썩은 게 아닌 흑변 현상 때문에 검게 보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의 흑변 현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대게에 흑변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썩은 대게가 아닌 흑변 현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찌지 않은 상태로 잠시 보관해 두거나 그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 실험을 놓쳐야 될 때 이게 산소가 맞닿아서 티로신이라든지 티로신 레이스라는 이런 화합물들이 산소와 작용을 해서 까맣게 되는 거죠. 낫다고 했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선도 체크부터 하세요. 냄새를 맡아보고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쾌한 냄새가 나면 판매처에 문의를 하시고 환불이나 반품 조치를 받는 것을 권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상태다. 적당한 가격에서 구매했다면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흑변 현상이 있다고 해서 개가 썩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흑변 대게를 시식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검은색 물질은 멜라닌 성분이며 산화와 부패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절단 대게는 흑변 현상이 쉽게 발견되는 만큼 저렴하게 판매된다면서도 검게 된 게 모두 썩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수협 도량 진수산의 강경 대응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대게가 썩은 대게가 아닌 흑변 대게일 경우 오히려 상인이 아닌 일부 잘못에 비해 큰 피해를 본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게의 흑변 현상을 보고 구매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지 의문이네요.